통신요금 고지서를 영상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15일 LG유플러스는 이달부터 통신요금 영상청구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은 약 2분 정도의 길이로 요금제 혜택, 결합상품 내역, 내달 청구 예상 요금 등을 포함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기존의 우편, 이메일, 모바일 앱으로 전하는 텍스트 방식의 요금청구서가 확인하기 귀찮고 까먹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는 데 착안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고객에게 영상청구서로 연결되는 URL이 담긴 문자를 보낼 계획입니다. 링크를 클릭 후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면 영상청구서를 볼 수 있습니다. 60대 이상 고객은 이해도를 돕고자 재생시간을 80% 느리게 적용했습니다. 기존의 고객이 선택한 앱, 이메일, 우편방식의 청구서도 유지됩니다. LG유플러스는 영상청구서를 통해 통신요금과 관련한 콜센터 문의가 일평균 1,000건, 월평균 2만건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상규 LG유플러스 고객서비스 그룹장 상무는 고객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고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고객 맞춤형 영상청구서를 도입하게 됐다며 향후 영상청구서 서비스를 고도화해 고객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Mongol